아이 귀여워 와 잘 씹어먹네 제가 지금 어디에 왔냐면 바로 바로 사파리 월드 근데 꽤 비싸더라 형들 이따가 호랑이 우리랑 사자우리 형들 들어가기로 했거든 이거가 이제 1200바트고 티켓이 형들 1500바트야 어우 엄청 비싸더라고 이거 일단 2시 반에 형들 이거 이거 버스는 타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사파리 월드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아 아침부터 이렇게 빵빵거리는 거야 어떤 새끼야 어 일단 얘 다들 반갑습니다 여기가 형들 동물원인데 진짜 가깝대 여기 멀지가 않고 엄청 가깝지 않아요 형들 근데 얘들 막 도망 안 가나? 따로 막아놓은 그게 없어 형들 자유롭다 어디서부터 형들 돌아야 되나 이거를 위치를 일단 저는 왼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버드쇼 오랑우탄쇼 뭐야 스파이워쇼 자 일단 버드쇼부터 어우 똥내 똥냄새 아유 야 동키야 동키 야 이거 왜 먹고 싶어? 이파리 왜 먹어 기다려봐 백바트 이거 한번 해볼까? 자 이거 당근 좀 줘볼게요 얘네들 자 일로와봐 어? 여기여기 야 이빨 너 뭐야? 왜이렇게 이뻐 자 이제 가 땡큐 여기는 이제 오랑우탄 뭔가 그런 데인 것 같은데 야 오랑우탄이랑 사진 찍자 형들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우탄이랑 사진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두 마루랑 같이 찍을게요 와 오우 봐보하는거 형들 얘는 스마일 하면서 얼굴에 볼 대고 있어 자 이렇게 천천히 형들 좀 돌아보자 이게 형들 시간이 금방 갈걸요 이거 두 시간 형들 진짜 금방 간다 오 야 얘 봐봐 야 부리가 왜 이렇게 신기하냐 눈이 또 파란색이야 형들 야 이게 막 뭔가 보는 건 많은데 이게 시체적으로 연대는 많이 없네 이게 다 어딘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자 또 여기 어디야 사람들이 왜 아무도 없지? 나 잘못 가는 건가? 어 잠깐만 엘리펀트 거끼리 오 야 뭐야 야 하마 피부가 엄청 탄력이 장난 아닐 것 같아 맞죠? 여기가 하마 가요는데 노는 데인가 봐 어 하마 저기도 있다 있는데 이게 안 보여 어 야 무슨 쇼한다 야 사람 뭐야 졸라 많아 형들 10분만 좀버 타자 뭐야 애들 막 꽃게춤 추고 있어 형들 야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축구 저리 가라야 오 따라 부른다 오 따라 부른다 오 따라 부른다 오 온다 뛰어온다 네 오 여기丈 NEW 오 와 신기해 형들 잠네가 쪘쇠 위에 올라갔어 액션 CS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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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거 봤어? 신기하네 이거 봐도 좀 유익했다 인정? 어디서 이런 쇼를 봐 우리나라에선 이런거 없잖아 자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린은 기다려봐 기린도 아까 있었는데 규모가 커 보이는데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오 야 기린 커피 기다려봐 기린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어있네 신기하다 형들 자 기린이 일로가서 오른쪽이랑 이따가 형들 기린 보고 그러면은 돌고래인가 물개인가 저거 보러 가자구요 근데 라이언 씨라고 하네 물개를 형들 영어로 어 아닌가? 아 씨 라이언인가? 아 바다사자 오 오 오 이해했다 이해했다 잠깐만 이거 맵을 한번 보자 형들 음 어 여기에 표범이 있다고? 못 봤는데 어 야 잠깐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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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번 14번으로 가보자 어 뭐야 아 바로 저기 있었네 어쩐지 아 씨 기린도 막 그 밥 주는 거 가능하던데 어 저기 있다 바로 앞에 있다 형들 어 판다 판다 원헌드레드 자 기린도 좀 줘볼게요 아 오케이 뭐 이놈으로 와 기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 보네 바나나나부터 어 아 아 오 혓바닥이 촉 감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스타 스타 안 돼 야 다 먹었다 야 망했다 오 목이 엄청 길어 아 씨 다 뺏겼네 아 아 오 먹었어 좀 더 길게 아 알을 해 알을 알을 해 어 여기는 야 대놓고 있네 이렇게 야 근데 사자나 호랑이는 어떻게 얘를 잡아먹는 거야 가가지고 눕혀가지고 안 돼 네 이놈 으 침 떨어졌어 방금 야 뿔 한번 만져보고 싶다 으악 그렇지 만져봐도 되나 아 excuse me 노 프라블럼 네 자 투게더 투게더 어우 어우 야 만져봤어 어우 어우 신기해 에휴 귀여워 야 뿔 뿔 뿔 오 야 뿔도 처음 만져봤어 야 모가지 목이 엄청 부드럽다 뿔 딱딱해 귀도 야 귀가 엄청 무거워 이거 봐 으악 달랑 오우 무서워 오우 야 콧바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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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잡아봤습니다 야 뿔 엄청 딱딱해 윗노머 씨X 야 딱딱해 쓰담쓰담 얘 엄마 기린인가봐 암튼 근데 되게 신기하게 잘 되어있죠 형들 애기 기름부터 뭔가 큰 기린까지 다 있습니다 기린은 형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만져봤습니다 손을 씻어야 될 것 같아 이 느낌 뭐지 어쨌든 사파리 형들 이렇게 체험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아까 잠깐만 그 캥거루 한골 한골 주는건가보다 원스틱 100만드 아 원스틱 100만드 오우 익스펜싱 이것 좀 줘 보자 이모 이모 손 물지말고 이리와 이리와 애기 이리와 자 하나 먹어 먹는다 우 끼끼끼끼끼 까까까까 야 돈주고 샀는데 이거 4천원에 그렇지 이리와 손으로 잡아 아 바나나까지 뜯었어 이거 하나 던져줄게요 자 먹었습니다 캥거루는 좀 아쉽네요 많은 기대했었는데 얘네 어 뭐야 뭐야 낙타 낙타는 밥죽이네요 근데 패스할까? 줄까? 패스할까? 오케이 낙타는 관심 보인다 야 씹는 소리 봐봐 자 너도 야 기린 같아 이거 뭐야 그래도 순서대로 한 마리씩 다 줬습니다 어 입냄새 나 지금 낙타 입냄새 맡았어 와 개쩐다 땡큐 바이바이 타이거랑 사진 찍으려고 다 줄 선거 봐 다음번치 300? 야 비싸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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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준다 아싸 됐다 그래 5분 전에만 가자 오늘 막 녹아내릴 것 같아 등땀 장난 아니야 형들 완전 다 절였다 개덥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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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사파리파크를 형들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뭐야 뭐야 고기 같은 거 형들 주는 거다 와 생닭 같은 거 형들 이렇게 주는 건가 봐 오케이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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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파리파크에 반응해 자파리파크에 반응해 자파리파크에 반응해 자파리파크에 반응해 준비되어 예 레츠고 형들 이제 팔려갑니다 이거 봐요 형들 저기 제브라 제브라부터 있어요 얘네 풀 뜯어먹고 있어요 이렇게 야 뿔 봐봐 야 말랑카우 야 뿔이 근데 휘어있어 뿔 겁나 커요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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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거 여기있다 야 비켜 비켜요 위험해 아유 레디 예 렛츠고 너 이제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야 너 먹었잖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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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귀여워 자 먹어 와 잘 씹어먹네 와 와 놀리는 거 싫었나봐 아 아 아 아 야 뼈까지 완전 씹어먹는다 그냥 야 뼈까지 완전 씹어먹는다 그냥 야 뼈까지 완전 씹어먹는다 그냥 아 아 오 오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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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냈어 네 치킨 좋아해 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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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라스트 여러분 말 시키는 이야 천천히 오우 재밌네 오 근데 이게 형들 사파리 종이잖아 야생 그 자체야 그니까 성질이 저렇게 싸나온거야 형들 여기도 야생이니까 오예 야 근데 호랑이들 형들 지금 포식했다고 인정? 오예 생닭 열두마리 지금 뿌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다들 고생했어요 이 지금 뭐 쇼하는 것 같은데 형들? 무슨 쇼지? 3시 15분? 아 카우보이 쇼 형들 조금이라도 붙자 폭탄 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이거 사파리 월드 꽤나 컸거든요 잘 보고 왔어요 이거 중간에 이거 갔다 온 거야 형들 아까 타이거 동물들 따로 보는 거 못 본 애들이 돌핀이랑 개미알키도 있었네 옆에 아까 바다표범 같은 애들만 못 봤어 나머지 우리 다 봤잖아 그냥 한 번씩 원숭이쇼도 오랑우탄쇼도 아깝긴 한데 패스할게요 형 어쨌든 투어 형들 야무졌다 인정 티켓도 뭐 이렇게 다 흐물흐물해졌는데 사파리 잘 보고 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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